아, 대박. 큰일 날 뻔했다. 아, 왜 구상애들 없는데? 야, 이거 뭐야? 왜 이래? 왜 애들 구성이 없어요? 왜 구상애들이 한 개도 없어? 아, 나 기대하고 열었는데 좋아요와 구독 집중! 마루님 감사합니다. 그럼 구상 개당 200개! 좋아요. 10개만 먹어도 2,000개. 사실 난 그냥 파밍을 하기보다는 죽여서 먹으면 돼. 죽일 때마다 두 개씩 나올 거 아니야, 이제? 어린이날 선물 엄마한테 받아야지. 그렇게 쏘는 거 맞냐? 제가 연사로 저 거리를 날려버린... 심지어 맞았어. 눈 감고 오브님 감사합니다. 어우, 아프겠다. 아, 구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젠이다. 산릉 가벼이라도 가져오더니 한 개라도 있길 바랬는데... 와, 구상 많이 나오는데... 야, 여덟 개, 보세요. 여덟 개 나왔는데요? 원래 여기 구상 이렇게 많이 나오나? 20개 이상은 잘 못 먹어. 배 터서 가방이 무거워. 다미님, 에드벌룬 5개 감사합니다. 에드벌룬 감사합니다, 다미님. 예,가리님. 에스 엔. ilim. 에드벌룬 5개 감사합니다.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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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뭐간데 개피다 이제 붙어도 이기지 않을까 좋아 3개 상가방 얘도 좋다 11개 상가방 진짜 꽃 필요하겠다 사람을 잡으러 가야돼 파밍을 알게 아니라 사람을 잡으면 3개씩 3개씩 모아서 좋아요 갯바비님 에드발론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갯바비님 아 이거 먹으면 안됐네 아 이거 먹으면 안됐네 DMR일까 나도 수류탄이 하나도 없어 뭐지 삥 그렇게 까면 안맞아 아야 삥 그렇게 까면 안맞아 삥빠 삥을 저렇게 가고 왔어 어떡하지 빡친다 힘들게 3킬을 했는데 구상 있는 시장 하나밖에 없었어 잡다보면 상가방 나오겠지 탑10가서 죽이면은 저기 다섯 개씩 가지고 있겠지 근데 오버니는 계속 막 엄청 오래 보면서 계속 꾸준히 계속 계속 걸어주셔가지고 오버니 진짜 많이 짜주셔가지고 와 대박 큰일 날 뻔했다 아 왜 구상 애들 없는데 야 이거 뭐야 왜 이래? 왜 애들 구상이 없어요? 왜 구상 애들이 한 개도 없어? 아 나 기대하고 열었는데 아 이거 주작이네 야 이거 구상 아 그런가봐 구상은 필수템 아니야? 선택템이 아니라 필수템이잖아 오지 내 말이 내가 그 말이 그 말이야 구상 없는 시세 찾기가 더 어렵겠다 응? 막루에 없으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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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아 버릴거 좀 버리고 어 욕 아 아 아 아 26개 26개 아 왜 해우소류 잡히지? 들어가기가 너무 빡센데 저 안에 없으려나? 많이 살았어 해우소 안에? 잠시만요 도망가기 nis 도망가기 안 맞았네? 조졌네? 미쳤다! 앞서 못다 해봤어 아 나 몇 개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뭐를 꿇어. 눈 감고 오브님 우산 400개 감사합니다. 눈 감고 오브님 400개 감사합니다. 마룻님 2,000 900개 감사합니다. 마룻님! 네.. 감사합니다. 수원아 공부했니? 100개 도동에서 사는 적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 좋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